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랜만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원래 제목은 Unashamed라는 책인데 수치의 보금, 영광의 보금 알티 켄달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제가 추천사를 여기 써서가 아니라 이분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영국에서는 아주 전통이 깊은 교회입니다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설교자죠 그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 교회당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인전도 전도지 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고 또 지나가던 관광객들이 좀 귀찮아하고 하긴 했지만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교인들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길가에 서서 전도를 합니다 1인전도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자꾸 다원화 되어 갈수록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나이스해지고 교회가 나이스해지고 건물은 커지지만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책입니다 알티켄달 목사님의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 모든 청년들이 오늘 서점에 가서 꼭 구입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다위세생의 17번째 사무엘하 24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다시의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부문을 보면서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연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생의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 오면 연단이 끝날 만하지 않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다시 라는 표현을 썼는가? 다윗의 생애가 세 번의 환란으로 연이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사무에라 15장에 보았던 압살롬의 반란이죠 다윗의 가늠으로 인한 인사사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3년의 기근입니다 15장 이후에 21장에 나오는 3년의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과거사 청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로 인한 역병,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됐다 오늘 말씀합니다 통치 말기에 태평성대 도대체 이 무슨 연단의 연속이란 말인가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잘못을 하게 하신 후에 혼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부추겨서 잘못을 하게 한 후에 혼내셨다면 혼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원한 그래도 혼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결국에 예수를 판 가론유다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 가론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못 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치시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니까 결국에 가론유다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냐 모세를 괴롭힌 애굽의 바로 그 바로도 결국에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거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 강팍하게 했는데 강팍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강팍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경의 난해구절 중에 하나예요 난해구절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잘못도 없는데 혼내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인가 사고를 치기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태였어요 이것이 문제의 근원지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이런 것이죠 어느 날부터 아들이 안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두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아들이 분명히 방에 들어갔다가 나가면 돈이 없어지고 아들이 가져간 게 맞는데 이제 아버지가 상황을 세팅하는 거죠 어느 날 지켜보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지갑 안에 넣어놓고 책상 위에 잘 보이게 올려놓고 안방 위에 제 책상에 그리고 아들이 올 시간에 딱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딱 걸린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이건 예화예요 예화 어떤 분들은 제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너가 그랬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매우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를 잘못하게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조작해서 그를 혼내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때문에 진노를 하셨는가 진노하실 만한 이유 내지는 사건이 있었는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다 성경학자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압살롬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이스라엘 전체가 동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셨는데 진노하실 만큼 기분이 나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특별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걸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진노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계속 어색해지고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가정의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청년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가끔 연인들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별로 일어나면 안 좋은 사건인데 남자친구가 특별히 뭐를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한 거죠 마음이 멀어져 간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매들 이런 거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나를 잡아서 형제를 캐묻는 겁니다 그럼 형제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했냐?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라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연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는가? 사랑이 쉽게 만들고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자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구체적인 잘못이 없어도 사랑이 쉽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마치 의처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변심에 매우 매우 마음이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 들판에서 돌팔매질 할 때 시원한 바람 한 점에도 맑은 물, 시냇물 한 모금에도 어순풀의 달빛 한 줄기에도 눈물이 맺히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에 구름기둥에 감격하고 만나 그 몇 조각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의 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드신 거죠 여러분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나의 작은 변심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거죠 두려운 하나님이죠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주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주제 사실 오늘 본문의 난해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풀 버전으로 그래도 설교 때 할 수 있는 만큼으로는 제가 가장 익스펜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예요 즉 다윗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선한 사람인데 그를 배신자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의 바로가 정말 착한 사람인데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전가하고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허용 때로 부모가 자식이 지나치게 자기 멋대로 할 때는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잘못을 스스로 고치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는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냐고 그런 원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결정을 다 바꿉니까? 그러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어디가 좋은 길인지 제안을 할 뿐이죠 결국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스스로 깨닫게 둔다고 해서 그 자식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손을 놓을 정도로 그 자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심각한 아동학대 하루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어린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방치하는 거예요 담당 기관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과 강강과 살인과 전쟁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도 아니고 손을 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간이 죄악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많죠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 개입을 안 하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의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느냐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세상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은 뭐하고 있냐 의사들은 자기 데스카에 앉아서 뭐하고 있는 거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찾아다녀야지 물론 그것도 메이트 센스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자신이 스스로 내가 환자인 것을 인정하고 병원에 와서 의사 앞에 앉아야죠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병원의 잘못이다 의사의 잘못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최후 심판과 지옥과 같은 끔찍한 일을 벌이시는가 과연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냐 난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도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환자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그 진단은 무엇이냐면 당신 계속 죄 지으며 살면 죽는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의사의 진단이에요 당신 암을 그냥 두면 당신 죽습니다 세 달밖에 못 살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럼 치료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자가 진단도 마음에 안 들고 치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진단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 크리스도라는 치료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치료법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환자가 진단도 마음에 안 들고 치료도 마음에 안 들면 그 환자는 살려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추기셔서 우리말 성경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부추기셨다 이렇게 썼는데 부정적인 의미를 너무 부추긴 표현이에요 개혁 성경에는 감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예화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잡혔어요 너 매를 맞아야겠다 그럼 아들이 항변하는 거죠 이거 아빠가 만들어 놓은 세팅 아니냐 당신이 이 세팅을 만들어 놓고 나하러 와야 그럼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건 당신의 잘못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맞나요? 네 그런 세팅을 만드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 돈에 손을 댄 것이 잘못이죠 성경의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두 번째는 욕 세 번째는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욕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이 있었다라는 공통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욕에게 다가가서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수족을 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실 때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님이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어요 욕은 시험을 받아서 거의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억지로 입에다가 밀어넣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하고 손잡으라고 욕을 시험당하게 하셨는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는데 시험을 보고 절망하라고 선생님들이 시험 내나요? 넌 너의 수준을 알아야 돼 이제 포기해라 학교에서 그거 하려고 시험 보나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고 노력하라고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라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어도 되니까 이거 포기하고 사단하고 손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그에게 주셨나요? 이 세 가지 상황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을 허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이 있다고 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모두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광야는 어려운 환경이었죠 게다가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사단에게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당신에게 주셨지만 당신이 그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세상 여전히 죄가 득실거리는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당신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절망하게 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시키나 보다 다 그릇된 해석이죠 죄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실제 상황과 설명을 할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 목회하실 때 지금도 비슷하지만 부목사님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회사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면 상시 조직이 있는데 특별 조직을 만들면 항상 상시 조직과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태스크포스 팀에게 회사나 어떤 조직의 탑 리더가 재정도 주고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러면 상시 조직에서 사람을 빼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겹쳐도 우선순위를 여기다 얹어주고 반드시 일반 조직과 부딪히게 돼 있다고요 기본 조직이 이미 있는데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오더가 떨어지면 그 일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일반 조직, 상시 조직도 자기들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 목사님을 보면 하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 그냥 일을 시키세요 하 목사님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해내라고 그러나 상황 정리를 해주지는 않아요 갈등이 생길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상황 정리 안 해주고서 일을 하라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인가 그럼 싸우라고 일을 시키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매우 단순한 생각이죠 화평을 이루면서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화평을 이루면서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대천 교육자들은 축구를 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저희는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축구를 하는데 너무 과열이 돼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선수들이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수비하고 디펜스를 하고 막는다면 가서 부딪히라는 건가요? 싸우라는 건가요? 아니죠 부딪히지 않으면서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화평하면서 평당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꼴을 넣으라는 거예요 룰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매우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또 다른 차원의 리더십 테스트죠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이 있어요 이거 하목사님이 시키신 거다 막 부글부글하는데 저쪽이 참는 거죠 누가 거기에 반론을 펴겠어요 가령 여호사 청년부 같으면 제가 뭐 그런 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거 이상주 목사님이 시킨 거다 이거는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사역 스타일입니다 가장 안 좋은 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며 일하라는 것이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며 살라는 것이지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제거해 주시면 유혹에 안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서 상대편이 없으면 뭐 100골이고 200골이고 다 넣는 거죠 그렇게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유혹이 있고 세상에 죄와 악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툭 건드리니까 다윗이 확 기웁니다 왜?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미 삐뚤선을 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니까 확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역대상에서는 이 말씀은 사무엘을 하고요 역대상이 역사의 똑같은 상황과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일어나 다윗을 격동했다고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했다 이건 또 뭔가 그럼 하나님과 사단이 손을 잡았나 이렇게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시험이나 유혹을 해석할 때 세 가지가 가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인가? 아니면 사단의 충동인가? 유혹인가? 아니면 다윗의 잘못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셋 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 벤티지 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친절하게 제목을 적어드렸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명작입니다 꼭 보십시오 오늘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명의 동호회 멤버들이 생겼대요 이 영화에 대해서 웰메이드 무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게 돼 있었는데 테러를 당하는 그런 사건, 가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며 전개를 하는데 행인의 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경호원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테러리스트의 관점에서 30분, 30분, 30분 총 90분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90분 동안 정말 긴박감이 넘치게 그 사건을 세 번을 보여주는데 다른 앵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 다르니까 그 세 번의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만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앵글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단의 공격, 인간의 자유의지 이 세 가지 앵글을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의 사건을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사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손 놓아버리면 무방비 상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당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단에게는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단을 영원히 무적행해 지옥 아랫목에 쳐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홀플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전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너무나 좋아해요 스윗한 유혹 어리석은 거죠 세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이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를 폐기처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장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죠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사단의 충동을 분별하세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과 충동이 일어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동의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만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이 작고 사람들의 테이스트가 이상해져가고 있어요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우 선 지루해 범생 따분한 인생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시지 않고 벌을 허락하시는가 사람들은 이런 표면 구조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이냐 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은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이냐 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거지 야고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망하라고 테스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당신에게 시험을 주는 것 똑같은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 단어는 달라요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죠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주시는 것이지 당신 무너지라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를 따라해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분인데 다시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녹색 신호도 당신을 위한 신호이지만 적색 신호도 당신을 위한 신호입니다 사람이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스탑사인이오 왜 이렇게 자꾸 정지 신호가 들어오냐 정지 신호도 당신의 생명을 위한 신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복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불순종이 반복이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좀 좋은 말씀을 주시지 압살롬에 계속 어려운 부분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또 경고성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누군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면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멈추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사엘 지파들을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하라 밑줄을 그으세요 단에서 부엘세바는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사엘 경계에 있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전국을 다니며 인구를 조사해라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사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3절에 요압이 왕께 대답했다 요압의 뇌모를 치시고요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밀줄을 그어주세요 요압이 다위세에게 대답합니다 군사령관이죠 말하자면 국방장관이에요 군대에서 최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에게 백배나 사람들을 군사들을 늘려주실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 밑줄을 보세요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요압뿐만이 아니고 군사령관들도 다 반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꺾지를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을 도우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9개월 20일이 걸려서 인구조사를 마쳤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썼다가 고쳤어요 그걸로는 느낌이 전달이 안 돼서 하나님이 혐오하세요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사실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다윗만 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했어요 민숙이라는 책이 나오죠 영어로는 넘벌스입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시작할 때 인구조사 한 번 하고 끝날 때 인구조사 한 번 해요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이런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과시욕 때문에 인구조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지위를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했고 자기에게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군사력인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다 키워낸 군인들입니다 이가 10만 양병소를 주장했는데 10만 명 정도가 아니고 몇 명이냐면 130만 명이에요 주변에 이 정도 고대 중동에서 중군동에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군사대국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그걸 숫자를 세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죄가 된다면 이런 상황도 죄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돈을 세고 있어요 천원짜리 지폐로 바꿔서 세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학자가 자기 학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교회가 교회의 크기 교세를 자랑합니다 이거 다 죄입니다 왜 그게 죄냐 하나님은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영혼이 담기지 않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나 사랑해 사랑해 영혼이 없는 대답 화가 나는 거죠 산상수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곧 살인을 한 것과 똑같다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은 곧 가늠을 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답이 아닌 것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신 분이죠 최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정확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제 흘러간 아주 옛 과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머리를 이렇게 얌전하게 내렸더니 보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중호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23년, 24년 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어요 제가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가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 첫 시험에 받은 성적을 가지고 와이대 영문과 영어영문학과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여름이 되어 가면서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원래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집에 가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매일 가정예배도 드렸거든요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세이브하고 제가 혼자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는 정말 그러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공부를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도대체 뭔가요? 그러다가 제가 급기야 8월 달에 맹장수술을 하게 됐어요 맹장수술을 하고 한 달간 누워 있었어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9월이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10월, 11월 저희 학력고사 세대에는 6번에서 8번에 걸쳐서 배치고사를 봤어요 배치고사를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수술하고 거의 한 달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에 결정을 하고 공부해봤자 성적이 떨어지니까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정예배드리고 근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치고사 다섯 번째 시험을 봤는데 그때 320점, 필기 점수가 320점이었는데 필기 점수만 300점이 넘었어요 알렐루야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그 성적표를 받아서 집으로 오면서 야, 이 점수면 서울대 어느 과를 지원해도 4년 장학생이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주공아파트 5단지에 살았는데 문을 삐 열고 들어서는데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햇빛이 내리쪄이는 거실에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멍이 난 양말을 꿰매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제가 신발을 벗기 전인데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상준아, 너가 서울대 갈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제가 앞뒤 얘기를 좀 잘라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 늘 주무시면서도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 정말 완전 바보였거든요 완전 바보소년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대학이라는 데를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전 하여튼 보내주시는데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그때 전후에 성적과 합격 발표가 다 났어요 저희는 선지원을 하고 후시험을 본 거죠 그런데 학력고사를 봤는데 저희 때 굉장히 시험이 어렵고 특별히 수학이 아주 어려웠어요 대부분 평균 점수가 20점, 30점씩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수도 물론 떨어졌지만 제가 지원한 학과에 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송구영신예배 때였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뒤에 시계가 있는데 송구예배를 드리고 영신 12시가 되기 전에 잠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5분 전에 들어와서 단임 목사님과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영신예배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에 이렇게 시계 밑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집사님이 상준환으로 시험을 잘 봤다면서 점수가 몇 점이니?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큰 수술을 해서 1년을 1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1년을 쉬고 저랑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수험생이 둘이나 있어서 TV가 없었어요 저희는 시험 점수를 딴집에 가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합격했다는 것만 부모님이 점수를 몰라요 그런데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오차범위가 나오잖아요 오차범위가 한 5점 정도 났어요 제가 어차피 합격한 거니까 딱 질문을 하는데 제가 상한 손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한 손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297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우 시험을 잘 봤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한 열 발자국 뒤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귀가 그렇게 밝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렸을까도 싶은데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아무런 목소리에 눈에 힘도 안 주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준아 네가 왜 거짓말을 하니? 너의 점수는 292점이다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어떻게 보면 그 5점 차가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걸 원하세요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이 정말 진심인가? 진실한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목이 메어서 눈물로 찬양하던 그 다윗이 군사 숫자 세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나님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보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더불어서 좋아하는 찬양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여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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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죠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둘째는 찬양을 좋아하고 첫째는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찬양 뭐 할까 그러면 저희 둘째는 소원을 항상 부르자고 그래요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게 원하네 뭐 이런 찬양 좋아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비슷한 수준이 있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지? 자 퀴즈 맞추는 사람 1점 저희 가정예배를 막 이렇게 재밌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2사의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어? 그건 말이야 아빠 너는 내 밥이야 이런 뜻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피구를 하는데 넌 내 거야 이러면 내가 널 공으로 맞추겠다 이런 뜻이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뜻이다 하나님 너를 돌보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지혜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지혜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요합이 누굽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이면서 오른팔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가장 많이 압박했던 아주 힘들게 했던 정치적이고 교활한 인물이에요 그런 요합조차도 다윗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겠냐고요 나보다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직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나보다 말도 안 되게 못한 인간이 조언을 하는 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강행을 합니다 여러분 바세바 사건 때는 아무도 그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세바 사건보다 경한 사건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강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만 하죠 다윗이 마음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한 자는 은혜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블레싱을 세워보십시오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헤아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는 것이죠 감사의 계절이 아니라 감상에 빠져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감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불러야 마땅한데 언제부터 다윗이 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냐고요 골리아스를 쓰러뜨린 게 그가 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주변 민족을 다 이긴 것이 그가 무력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도우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아 앞에 소년 다윗이 외치던 그 카랑카랑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3회상 17장 47절 골리아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하의 구원하시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스피릿이 살아있던 사람 하나님만을 자랑하던 사람이 너무 많이 세속화된 거예요 10절 말씀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자책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하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회계를 하셔야 돼요 그가 회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왜 후회할 짓을 하느냐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당신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얘기했는데 결국엔 자기가 후회할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집부리는 거예요 후회할 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세 가지 벌 중에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년 기근과 3개월 패전과 3일 역병 셋 중에 정해라 3년 3개월 3일 뭐가 제일 경화하겠어요?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가장 가벼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연약하게 지으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십니까? 몰아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원망을 가질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청년의 때는 사회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서 부단히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 오르고 나면 단 한 가지 일이 남게 되는데 다듬는 일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인생의 비전이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책 사업을 하고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으세요 아들아 네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그 깎이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연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길을 가느냐 때로는 힘들 길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원하던 직장이 되고 내가 소원하던 결혼이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던 대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으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던 진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자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가 하얘진 그 다윗왕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였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려주십니다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운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숫자에게만 되시오는 하나님의 신의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난 않지만 포기하지 않다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도 않다여 주시고 너를 잘하며 너를 외치리라 하나님의 신의 하여 주옵소서 소주하리라 왕복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주 소주 깨끗게 하신 주 소주 깨끗게 하신 주 귀하지 너 있냐 모든 우절하고 모든 외치리라 사랑하는 주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끝까지 쉽지가 않구나 생각합니다 젊은 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꿈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의 겸손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마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묵동 시절에 다윗의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밑바닥이었을 때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예배자의 심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12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죽게 원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죽게 원신합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습관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 갇혀서 중독으로 절망으로 우울증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새롭게 하고 예배자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젊은이들 위해 이들이 펼쳐갈 하나님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 퍽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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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